안녕하십니까 영어 대장 디처킴입니다. 오늘은 65번째 패턴 살펴볼 텐데요. 오늘은 그 유명한 so that, search that 구문을 살펴보겠습니다. so 다음에는 주로 형용사가 나오죠. 형용사가 나오고 그리고 뒤에 이렇게 that이 나오고 주어 동사가 나옵니다. 이 결과의 부사절이죠. 너무 뭐뭐해서 너무 형용사해서 주어는 동사한다라는 표현이죠. search를 쓸 경우에는 어떻게 돼요? search 다음에 뒤에가 어순이 뭐가 돼요? 관사가 나오고 그리고 형용사가 나오고 명사가 나오고 그 다음에 대절을 씁니다. 해석은 똑같아요. 너무 이렇게 해서 주어는 동사한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데 물론 이 search 다음에 어가 안 나올 수도 있겠죠. 명사가 복수일 경우에는 그리고 형용사도 없을 수도 있는 거죠. 형용사 같은 경우는 수식어구니까 명사를 수식해주는 게 없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search 어 명사가 올 수도 있고 그냥 search 그냥 명사 복수가 올 수도 있고 search 형명이 올 수도 있겠죠. 복수일 경우에는 아무튼 so that search 돼서 알아두시고요. 그리고 이 so를 쓰면서도 뒤에 명사를 붙일 수가 있죠. 그럴 때는 여기에다가 어순이 so 형 어명이에요. 어명. 그렇죠. so 형 어명. search 어형명. 이렇게 들어갑니다. 자 그리고 이 so that을 붙여서 쓸 수도 있죠. so that을 붙여서 쓰게 되면 얘가 그래서예요. 그래서. 접속서로 그래서. 거의 뭐 그냥 so와 같습니다. 그래서. 자 이거는 그냥 우리가 문장을 실제적으로 한번 살펴보므로서 한번 익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보시면은 the box죠. box가 어때요? was so heavy that이에요. 너무 무겁죠. 너무 무거워서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땠다? he could not move it. 그것을 이동시킬 수가 없었다는 얘기죠. 그죠. so that search that은 결과 용법입니다. 자 그리고 2번 보시면은 자 그것이 어때요? search 어형명이죠. 그것이 너무 무거운 박스여서 그래서 그는 he could not move it. 그것을 이동시킬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는 so that 그리고 가운데 형용서를 썼죠. 밑에서는 search that이고 어형명 어순을 썼다는 거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3번 보시면은 there was a moon이에요. 그죠. 달이 있었죠. 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search that이 붙어서 나왔죠. 그죠. 붙어서 나오면 얘는 뭐라고 그랬죠? 그냥 그래서죠. 그래서 달이 있었고 그래서 no lantern was needed이에요. 어떠한 랜턴도 필요되지가 알았었다. 라는 얘기입니다. 자 4번 보시면은 자 이것도 so that이죠. 그쵸. 너무 뭐뭐해서 뭐뭐하다. 그쵸. 너가 너무 빠르게 걸어서 그래서 나는 cannot keep pace with you죠. keep pace with 하게 되면은 누구누구와 보조를 맞추다죠. 보조를 맞추다. 그쵸. 근데 예 나는 너와 보조를 맞출 수가 없었죠. 너가 너무 빨라서 자 5번 보시면은 he was so jotto so astonished 되시죠. 예 그는 너무 놀라서 그래서 he could hardly speak 하들리는 좀처럼 뭐뭐하지 않다죠. 그래서 좀처럼 말할 수가 없었죠. 너무 놀라서 자 6번입니다. 6번은요. 이게 조금 애매한데 we should 여기 so that 보이잖아요. 그쵸. 우리는 너무 행동해야 해서 우리는 너무 행동해야 해서 우리는 같지 않을 것이다. 어떤 것도 후회할 이렇게 해석하면 좀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문장은요. 이렇게 바꾸는 게 좀 더 매끄러워요. we should 다음에 그냥 act를 쓰고요. 그 다음에 so that을 붙여서 쓰는 게 좋습니다. 그쵸. 그리고 we will have 뒤에는 똑같고요. 자 이렇게 쓰게 되면은 우리가 다음 시간에 살펴볼 이 so that so that 문의 목적 용법이에요. 목적. 그쵸. so that 구문의 목적 용법은요. 이렇게 so that을 붙여서 쓰고 뒤에 주어 다음에 will이라던가 can이라던가 may이라던가 should 같은 거 또는 과거형으로 뭐가 나와요. would could 그리고 might 같은 거 이런 게 나오면 뭐 뭐 할 수 있도록 또는 뭐 뭐 하기 위해서라는 이 목적의 부사절을 이끓니다. 그래서 이거를 목적으로 해석하게 되면은 좀 더 매끄러워요. 뒤에서부터 해석하시면 우리는 후회할 어떤 것도 같지 않기 위해서 또는 우리는 후회할 어떤 것도 같지 않을 수 있도록 we should act 행동해야 된다. 그쵸. 이렇게 so와 act의 위치를 바꾼 다음에 so that will 그래서 목적으로 해석을 하게 되면 훨씬 더 매끄럽게 6번이 해석이 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에 7번 넘어갈게요. 자. 7번 보시면은 여기도 so that이죠. 그런데 that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생략이 가능합니다. 예. that은 생략이 가능해요. 자. 그는 너무 어때요? tired하죠. 피곤하죠. 피곤해서 he left early죠. 일찍 갔어요. 그쵸. 일찍 떠났다. 자. 그 다음에 8번 보시면은 여기도 search가 보이고 뒤에 that이 보입니다. search는 어순이 search 어형명이죠. 자. 그는 말을 했는데 너무 작은 목소리로 말을 해서 I could not hear 들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었죠. 그쵸? 예. 뭐를 들을 수가 없었습니까? half of what he said죠. 그가 말했던 것의 절반도 들을 수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9번 보시면은 버글러죠. 예. 이 강도가 그쵸? where의 과거형이죠. 이 장갑을 끼고 있었죠. 자. so that 여기서는 그래서죠. 그래서 그래서 뭐가 없었다? there were no fingerprints left죠. 지문이죠. 지문. 어떤 지문도 남겨지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자. 이 정도 하시고 자. 이제 우리 좀 더 긴 문장을 통해서 살펴볼게요. 자. sleep이죠. 잠이죠. 잠은 너무 중요해서 so that 시죠. 예. 너무 중요해서 자. so that 다음에 주어동사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 부사절 왼절이 삽입이 된 거예요. 그쵸? 삽입이 된 겁니다. 자. 잠이 너무 중요한데 그래서 사람이 아플 때 사람이 아플 때 의사는 종종 말을 하죠. 누구에게? 간호사에게 뭐 하지 말라고 말을 해요. 깨우지 말라고요. 그를. 그쵸? 심지어 뭐를 위해서? for his medicine 약을 위해서 또는 그의 식사 음식을 위해서도 그를 깨우지 말라고 간호사한테 말을 하는 거야. 그쵸? 사람이 아플 때 왜 그래요? 너무 중요하니까 잠이 그래서 그가 이제 말을 하죠. 데디어라고 말하는 거죠. 잠이라는 것은 will do. 그쵸? 그에게 뭘 줘요? more good. 그쵸? 더 좋은 그 유익을 줄 것이다. 그쵸? 뭐보다? than anything else. 다른 어떤 것보다. 잠이 다른 어떤 것보다도 아픈 사람들에게 그쵸? 상당히 좋은 효과를 일으킨다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고요. 자. 2번 봅니다. 자. the ordinary man이죠. 보통 사람이 둔대요. place. 뭘 둡니까? 그의 삶의 행복을 두는데 어디에 둬요? in things죠. 그것들에 둔대요. 그것들은 어떤 것들이에요? 그에게 외적인 것들. 그쵸? 행복을 내면에서 내적은 내적인 부분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외적인 부분에다가 그의 삶의 행복을 둔다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은. 그쵸? 그 외적인 것들이 뭡니까? 이제 컵마 다음에 동격으로 설명을 해줍니다. 표시를 해놓을게요. 요 things 있죠. 그쵸? external to him 이 뒤에서 꾸며주고 있는 이 things가 뭐예요? 여기 뒤에 나와있는 바로 재산 그리고 지위 그리고 처자식이죠. 와이프 앤 칠드런 이니까 그리고 친구 사회 그리고 앤더 라이크 그와 같은 것들 기타 등등 그쵸? 자 그 다음에 이제 쏘댓이 나왔어요. 쏘댓 붙여 썼네요. 그래서죠? 예 어 뭐 나중에 배우겠지만은 쏘댓을 붙여서 쓰고 뒤에 쏘댓을 붙여서 쓰고 뒤에 조동사 조동사 will 그쵸? can may 요게 나오고 그리고 우두 could 그리고 might should 까지 그쵸? 요런 조동사가 나오면은 목적으로 해석을 해서 뭐 뭐 할 수 있도록 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어떤 조동사가 없고 그쵸? 뒤에 그냥 주호동사가 나오게 될 때는 이때 이 쏘댓은 그래서 정도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쏘댓 다음에 주호동사 나와야 되는데 지금 또 왼절이 껴들어갔죠? 그쵸? 왼절이 껴들어갔습니다. 어디까지? 바로 여기까지입니다. 자 그래서 그래서 그가 그것들을 잃어버릴 때 그것들은 뭐예요? 외부적인 것들이죠? things 그쵸? 재산, 지위 이런 것들이었죠? 그것들을 잃어버리거나 또는 발견하는 거죠. 이게 V1 V2죠? 동사 1번, 2번 그 외부적인 것들은 어떻다고 발견하는 거예요? 디서포인팅 바로 실망스럽다고 그렇게 알게 될 때 그 파운데이션 근원 기초 그쵸? 뭐에 대한? 그의 행복에 대한 기초가 이즈 디스트로이드예요. 그쵸? 완전히 파괴되어진다 라는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볼게요. 자 day예요. day 그들이 그들이 누군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그들이 자 made light of예요. 자 make light of죠? 이게 한 단어로 뭘까요? 한 단어로 be really예요. 뜻이 뭡니까? 경시하다입니다. 이 write가 가벼운이라는 뜻이 있거든요. 무언가를 가볍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쵸? 예 가볍게 취급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경시하는 거죠. 자 뭐를 경시합니까? 그의 popularity 인기죠. 자 인기인데 저기 뒤에 보니까 요거는 좀 빨간색으로 할게요. 자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considerable as it was 자 이거는 as가 양보로 쓰일 때는 그쵸? 뒤에 나와 있는 주어동사 그 다음에 나와 있는 보어가 이렇게 앞으로 튀어나갑니다. 그래서 이걸 해석할 때 그쵸? 이게 근데 양 as as의 as가 양보나 그쵸? 이유일 때 요런 형식으로 쓰입니다. 그래서 considerable 상당한이죠. 그것이 상당할지라도 그것은 뭐예요? 바로 인기죠. 인기가 상당하기는 하지만 그쵸? 그들은 그의 인기를 경시했다. 그쵸? 자 그러나 어떻다? 좀처럼 가능하지가 않대요. 너무 인기가 높아서 그쵸? 너무 인기가 높아서 그 인기를 파괴하는 것이 좀처럼 가능하지 않는 정도로까지 그 인기가 그 인기가 자랄 때가 됩니다. 끊어줘야겠죠. 자랄 때 그들은 found out이에요. 발견해낸 거죠. 뭐를 발견했어요? 컴마 컴마 가로 묶어줘야겠죠. 너무 늦었을 때 뭘 발견했어요? 데디아를 시작 어떤 시작도 그것들의 어떤 시작도 however small 가로도 묶어줘야겠죠. 컴마 컴마니까 however 양보조로 이끌죠. 아무리 small 사소하더라도 그것들의 어떤 시작도 are to be neglected죠. 무시되지 말아야 한다는 거죠. 그쵸? 예 무시되지 말아야 한다는 거 다시 한 번만 해석하면 그들이 인기를 그의 인기를 경시했죠. 그것이 아무리 상당할지라도 그러나 그 인기가 자라서 어느 정도까지 자라요? 너무 높은 부분까지 자라서 그래서 그것을 파괴하는 것이 좀처럼 가능하지 않은 정도로까지 자랐을 때 그럴 때 그들은 알게 되는 거죠. 좀 늦긴 했죠. 뭘 알게 돼요? 그것들의 어떤 시작도 아무리 사소하더라도 무시되지 말아야 한다. 되셨죠? 예 그래서 여기에서는 search that 구문이죠. search that 구문입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 4번 보시면 in the first place죠. 첫 번째로 우선 그는 건강했죠. well이 형용사로 쓰이게 되면 건강한입니다. 자 그리고 and so he never gave anyone trouble 누구에게도 트러블을 주지 않았어요. 결코 그러니까 뭔가 어떤 누군가에게도 어떤 괴로움을 주지 않았다. 그 정도로 보면 되겠죠. 자 그 다음 두 번째로 두 번째로 그는 so sweet a temper 템퍼는 기질이죠. 그 기질이 너무 좋아서 그쵸? 너무 좋은 기질을 가지고 있어서 가 되겠죠. 그리고 또 어떤 ways는 이제 그 예의범절 정도로 보시면 좋을 거예요. 매너예요. 매너. 그쵸? 방식이니까 매너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자 매너를 가지고 있는 어떤 매너예요? so charming 되시죠? 네 너무 매력적이어서 그래서 그가 한 어떤 프레젤 바로 기쁨이었죠. 그가 기쁨이었는데 누구에게 모든 사람에게 그가 기쁨이었던 그러한 어떤 예의범절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그는 so handsome 너무 잘생겼죠? 뭐하기에 보기에 너무 잘생겼죠? 그래서 so that이죠. he was quite a picture 바로 여기서 a picture는 정말 그림 같은 어떤 거라는 얘기죠. 그림 같은 사람. 그쵸? quite는 아주 너무 그쵸? 아주 정말 그쵸? 그는 너무나도 그림 같은 사람이었다. 그쵸? 너무 잘생겨서 보기에 너무 잘생겨서 그는 정말로 그림 같은 사람이었다. 정도로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이거 어순 알아두세요. so는 뒤에 먼저 형용사가 나오고 그 다음에 관사 명사가 나오고요. search는 search 다음에 관사가 먼저 나오고 형용사 명사가 나온다는 거 어순 알아두세요. 아시겠죠? 이게 왜 이렇게 되는지는 물론 우리가 자세히 알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좀 말씀드리면 얘 자체가 품사가 부사예요. search 자체가 품사가 얘도 형용사예요. 형용사 부사는 형용사를 꾸며주니까 형용사가 바로 뒤에 따라오는 거예요. 그쵸? search가 원래 형용사니까 뒤에 이렇게 명사를 꾸며줄 수 있는 관사가 붙은 명사가 이어져 나오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이 정도로 하시고요. 여러분 궁금한 거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언제든지 확인하는 즉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